아영 평생 한 가지만 먹어야 합니다. 닭다리와 오징어다리 중 당신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? 닭다리! 닭다리요? 이유는요? 닭이 더 좋아요. 오징어보다? 저희 아빠가 닭띠거든요. 재밌다. 재밌다. 요런 목격만 치기는 대단하네요. 평생 다리계 전문가 달샤비시 보는 닭다리인데요. 음식 좋아해요? 네. 많이 좋아해요. 오늘도 많이 먹는 프로에 가서 많이 먹었다고? 저랑 우이가 안 갔다왔어요. 식사에서 너무 많이 먹는다고. 저희가 닭다리 너무 좋아해서 닭다리송도 만들었어요. 정말요? 한번 들어볼까요? 1, 2, 1, 2, 3, 4 닭다리만 맛있잖아. 양념소스 잘랐잖아. 죄송해요. 요건 개인기가 아니기 때문에. 양념 좋아해서 저는 양념 싫어하거든요. 아 정말요? 그래서 양념소스 놔서 땡합니다. 소금으로. 튀김소스 튀겼잖아. 세리만 계속 소금하고 있어요. 아 어떡해. 자 아영! 저는 그러면 제가 팀 내에서 자칭 귀요미를 맡고 있거든요. 네? 그렇죠. 귀엽잖아요. 자칭. 자칭이라고 했어요. 자칭이라고 했잖아요. 그럼 애교 보여드릴게요. 애교. 왜냐하면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졸업운전이 제일 문제예요. 지금 슥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애교 한 방이면 확 올라옵니다. 화나서 확 깰 수가 있어요. 마이크 좀 가까이 오셔서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해주세요. 1 더하기 2는 귀요미. 2 더하기 2도 귀요미. 3 더하기 3도 귀요미. 4 더하기 4도 귀요미. 아 왜요? 귀엽잖아요. 아니 옆에 있는 것처럼. 귀엽잖아요. 운전하시는 분들 힘드라고 애교 좀 부르세요. 자기야 뭐 운전하는데. 옆에 있는 것처럼. 그게 더 좋아요. 네. 자 한번 해보자. 우리 기사님들. 그러면 지금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 다들 들어주세요. 옆 조수석에 탄 거야. 근데 우리 자기야 자꾸 눈꺼풀이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 것 같아요. 자. 자 운전합니다. 시작. 화이팅. 부릉부릉. 시동. 뭐 하시는 거죠? 이거 자신있다. 이거 쉽잖아요. 자기야 힘들어. 자기. 그래도 우리 안전을 위해서 운전 잘하고. 자기야 안전운전해. 자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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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크 내려주세요. 자. 탈락하면 마이크가 아웃되는거에요? 아! 어 아직 나오는데요. 노 located在那裡. 옆에 걸로 얘기하지 마십시오. 자 이제 지휴을 갑니다. 지휴!